스플래시 팀이라고 대한일보 초일진께서 왜 검찰에 나타나셨을까 왜 대단한 걸 가지고 계시다고 스플래시 팀이라 원칙을 갖춘 도덕적인 언론의 표상 대한민국에서 성욕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언론과 검찰 뿐인데 어차피 한 번 치를 전쟁이면 무슨 작당들 하는지 내가 지켜보는 데서 하는 게 나 친구는 가까이 두되 적은 품어버린다 아멘